거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거미가 살고 있었어요. 거미는 착하고 얌전한 아내와 행복하게 지냈어요. 봄이 되자 사람들은 모두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지만 거미는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일할 생각은 하지 않았죠. 사실 거미는 이 마을에서 소문난 게으름뱅이였거든요. 여보, 우리도 밭에 나가서 뭐라도 심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자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몇 날 며칠이 지나도 게으름뱅이 거미는 여전히 먹고 자고 놀기만 했어요. 참다 못한 아내는 다시 이야기했어요. 여보, 당신이 혼자서 하기 힘들 테니까 내가 도울게요. 우리도 어서 밭에 나가 봐요. 봄이 가기 전에 씨를 뿌려야죠. 아니,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이제 겨우 5월인데 뭘 그리 급하게 구는 거요? 천천히 하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아휴, 졸린데 자꾸 말을 하고 있어. 남편은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또 잠을 잤어요. 다시 며칠이 지나자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던 남편 거미는 한 가지 꾀를 냈어요. 여보, 내가 내일 밭에 나가 땅콩을 심을 테니까 당신은 땅콩에다 소금을 뿌려서 잘 볶아놓도록 해요.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어떻게 볶아서 소금을 뿌린 땅콩을 밭에 심어요? 그런 걸 심는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밭일은 내가 더 잘 알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 짭짤하고 고소한 땅콩을 수확할 수가 있단 말이오. 아내는 남편의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아내는 소금 뿌린 볶음 땅콩을 한 자루 담아놓았어요. 남편은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서 밥을 먹고는 느릿느릿 땅콩자루를 들고 밭으로 간다며 나갔어요. 어디로 갈까? 저기 나무 그늘에 가서 한숨 더 자야겠다. 거미는 나무 그늘에 누워 늘어지게 한숨 자고 일어났어요. 자고 일어나서 배가 고파진 거미는 아내가 볶아준 땅콩 한 자루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는 집으로 돌아갔죠. 여보,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어서 쉬세요. 아내는 남편을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남편은 힘든 일이라도 하고 온 것처럼 목욕을 하고는 바로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남편은 밭에 나가 일을 한다며 아내가 싸주는 도시락을 들고 나무 그늘에 누워 잠을 자고 도시락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가을이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수확을 하느라 아주 바빴죠. 여보, 우리도 땅콩을 수확해야 하잖아요. 내일은 제가 밭에 나가서 도울게요. 아내가 밭에 나가겠다고 하자 남편은 화를 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뭘 그렇게 밭에 나오겠다고 하는 거요? 밭에 아무것도 심어 놓지 않은 남편은 슬슬 걱정이 되었어요. 남편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빙글에 웃었어요. 아직 수확하지 않은 남의 밭에 가서 몰래 땅콩을 훔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깜깜한 밤이 되자 거미는 마을 밭을 돌아다녔어요. 여기는 이미 수확을 했고 저기도 했고 아니 뭘 그렇게 빨리 했을까? 거미는 천천히 걸으며 마을 사람들의 밭을 둘러보았어요. 그러다 수확하지 않은 땅콩밭을 발견했죠. 그 밭은 이 마을 추장의 밭이었어요. 거미는 주위를 살피고 밭에 들어가서 땅콩을 한 자루 가득 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터의 창고 안에다 땅콩을 숨겨놨어요. 다음날 아침 거미는 기분이 좋았어요. 여보, 내가 땅콩을 수확해 올 테니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으세요. 오늘은 첫 수확을 하는 기쁜 날이니까요. 거미는 다시 큰 나무 아래 누워서 실컷 잠을 잤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공터의 창고로 가서 땅콩 자루를 찾아 들고 집으로 돌아갔죠. 이것 좀 보세요. 땅콩이요. 많이 수확했죠? 오늘 일을 많이 했더니 정말 피곤하네요. 아내는 기뻐하며 자루에 든 땅콩을 꺼내서 먹어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말했던 그 땅콩이 아닌 것 같았어요. 당신은 내게 거짓말을 했군요. 소금 뿌린 볶은 땅콩을 수확한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내는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화를 내는 남편에게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그 다음 날 밤에도 거미는 추장의 밭에 가서 땅콩을 훔쳐 창고에 숨겨 놓았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밖으로 나갔죠. 여보, 오늘도 내가 밭에 나가서 땅콩을 수확해 올게요. 맛있는 저녁을 부탁해요. 거미는 날마다 밭에 나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무 그늘에서 잠을 잤어요. 밤이 되면 숨겨 놓은 땅콩 자루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추장은 자기 밭에 땅콩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추장은 하인들을 불러 모았어요. 아무래도 우리 밭에 도둑이 들어서 땅콩을 훔쳐 가는 것 같구나, 도둑을 잡아야 할 텐데. 좋은 생각이 없겠느냐, 도둑을 잡는 사람에게는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추장이 상을 내리겠다고 하자 하인들은 저마다 의견을 했어요. 제가 밤마다 숨어서 지키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덫을 놓겠습니다. 여러 하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나의 어린 하인이 추장에게 다가갔어요. 주인마님, 제가 오늘 밤에 꼭 도둑을 잡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추장은 하인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 하인은 나이는 어리지만 성실하고 똑똑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 좋다. 너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겠다. 만약 잡지 못하면 다른 하인에게 기회가 갈 것이다. 하인은 곧바로 숲으로 달려갔어요. 숲에 있는 고무나무 중 가장 굵고 잎이 커다란 나무를 찾았죠. 그리고 나무 껍질에 흠집을 내고는 거기에서 끈끈한 고무줍을 찾아 모았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걸로 인형을 만들어서 도둑을 잡아야지. 하인은 고무로 만든 인형을 가지고 땅콩밭 한가운데 세워놓았어요. 밤이 되자 사람들은 모두 잠이 들었어요. 거미는 날마다 그랬듯이 자루를 가지고 추장의 땅콩밭으로 갔죠. 거미가 땅콩을 자루에 담고 고개를 드는데 밭 한가운데서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누, 누구세요? 거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거미는 다시 물어보았어요. 아니, 이 밤중에 왜 거기 서 있는 거요? 대체 누구세요? 거미가 큰 소리로 물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화가 난 거미는 고무 인형에게 다가갔어요.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 왜 대답을 안 합니까? 거미는 화를 내며 고무 인형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 아래에 서 있었던 고무 인형은 더 끈적끈적해졌어요. 고무 인형의 어깨를 잡은 거미의 손은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내 손이 안 떨어지네, 당신이 무슨 마법을 부린 거야? 당장 내 손이 떨어지게 하라고! 거미는 화가 나서 다른 손으로 고무의 어깨를 다시 잡았어요. 양 손은 모두 고무 인형의 어깨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죠. 거미는 온 힘을 다해서 고무 인형에 붙은 손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다리를 고무 인형에게 올리고는 손을 떼어내보았어요. 어떡하지? 다리도 붙어서 안 떨어지네? 제발 나를 떨어뜨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빌게요. 거미는 고개를 숙이며 고무 인형에게 빌었어요. 그러자 거미의 머리까지도 고무 인형에게 달라붙어버렸죠. 거미는 밤이 새도록 고무 인형에게 사정을 했어요. 아침이 되자 추장집의 하인이 땅콩밭에 나타났어요. 네가 바로 땅콩 도둑이었구나? 하인은 웃으며 거미를 고무 인형에게 떼어내 추장에게 데리고 갔어요. 거미는 추장에게 큰 망신을 당했어요. 마을에서는 거미가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단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지게 됐어요. 아이고, 그 게으름뱅이 거짓말쟁이가 이제 도둑질까지 했나 봐요. 그러게, 왜 그러고 사는 게야? 그때부터 거미는 부끄러워서 자기 집 다락방에 숨어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았죠. 거미가 땅속이나 사람들의 눈을 피해 구석에서 살게 된 건 바로 이때부터래요. 예! 예! zes 감사합니다.